안녕하세요. 2021년 4월 24일 채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 다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세 사람 간의 시간싸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내던진 이후에 사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후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려는 움직임,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 움직임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왜 시간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그게 이제 29일 날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는데 문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 곤란한 것 아니냐.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검찰 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권의 핵심에서는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싸움, 시간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국민들로부터 이 사람은 검찰총장이 안 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그런 검찰 측 입장과 여권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잘 아쉽지만 2019년 3월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던 시절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적으로 출국금지했다 하는 것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당시에 안양지청이 그걸 인지하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전화를 안양지청 차장검사한테 해서 막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자시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에 그게 올해 1월 초입니다. 1월 중순이죠. 1월 중순에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하지 말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금 현재 안양지청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성윤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지 말고 수원지검 형사산부로 해라. 이렇게 수원지검 형사산부로 재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대략 한 100일 정도가 지났죠. 그 100일 동안 만약에 수사를 깔끔하게 안양 수원지검 형사산부에서 마무리했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떻게 하느냐. 신병처리, 사법처리 문제까지도 다 결론이 이미 났을 테니까 그 결론 보고 총장후보 추천을 하든지 말든지 했으면 되는데 수사가 그렇게 진척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중간에 공수처 변수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기가 총장후보로 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4번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 청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출두를 한 게 3월 달입니다. 그 전에 공수처로 위첩해달라고 해서 공수처로 위첩을 했는데 공수처에서 다시 검찰로 또 넘겼죠. 이렇게 해서 한 열흘 정도를 까먹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한 석 달 정도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그러다가 체포영장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응했습니다. 이게 3월 17일입니다. 그래서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이건 왜 그랬을까. 그것도 역시 시간을 늦추기 위한 겁니다. 시간 벌기 위한 것. 왜냐하면 총장 후보. 왜냐하면 이때는 3월 17일은 이미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뒤니까 3월 4일 날 사퇴했죠. 그러니까 이제 후임 총장을 더군다나 박범계 장관이 전광석화처럼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전광석화가 지금 한 달이 넘도록 한 달 보름이 넘도록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대를 걸고 있고 아마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 장관이 전광석화처럼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그리고 이 수사도 계속 진척을 제대로 못 보이고 이성윤에 막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성윤이 전격적으로 특조해서 조사를 받으니까 아 그러면 시간 벌기를 하자 이런 이성윤의 싸움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실패했죠. 조사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수사 마무리 하자. 뭐 기소하자. 뭐 이런 식으로 방침이 딱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이성윤이 또 한 번의 시간 벌기 게임을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사심의위원회와 전문수사자문단 이걸 개최 요청을 한 것이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까지 또 시간을 벌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려면 보통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벌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우선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절차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본인이 피의자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요청하면 검찰에서 이 경우에는 수원지검이죠. 수원지검에서 이런 걸 합니다. 자 이거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런 거를 결정할 회의를 엽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한 1, 2주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수원 고검장이 이거 다 생략하고 건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또 오인서 수원 고검장이 동기도군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연수원 23기 동기인데 전격적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아마 그 와중에 조남관 총장 대행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격적으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 2주를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인서 수원 고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엽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만에 그래 엽시다. 대신 전문수사자문단은 이거하고 중복되니까 그건 열지 맙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시간 1, 2주 정도 걸리는 거를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단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가 있냐면 원래 풀이 있죠. 수사심의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풀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검찰총장이 지명해놓은 사람 중에서 150명 그러니까 법조계, 학계 뭐 이런 사람들 150 내지 250명 정도 되는 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15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15명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통상 1, 2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게 이제 왜 1, 2주일이라고 얘기하냐면 작년에 그런 사례가 두 건 있었죠. 작년 6월에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게 14일 걸렸습니다. 2주. 이게 굉장히 빨리 열린 겁니다.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요청한 것도 있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가 요청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했는데 그거는 25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면 14일, 늦게 하면 25일 뭐 이 정도 걸린다고 흔히 얘기를 하니까 2 내지 4주 걸리는 건데 이번 경우에는 부의 여부를 심사할 우연의 구성 이거를 과감하게 생략하기 때문에 곧바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실제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지체 없이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체 없이 결정하겠다. 이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범계 장관이 그러면 총장 후보 추천 의원회 29일 날 열겠다. 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시간 싸움이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29일 전에 열리는 일이냐 후에 열리는 일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유력한 거는 오늘이 24일이고 내일이 이제 일요일인데 25일이죠. 월요일이 26일입니다. 그러면 26, 7, 8 사실상 사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수사심의위원회를 29일 전에 열려고 하면 그러려면 26일 날 추천을 해서 통보해서 15명 모이세요 라고 하려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될 가능성이 있죠. 그때쯤에 될 텐데 자 그러면 29일 전이 지금 저는 유력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모든 문제가 총장 후보로 만약에 29일 날 총장 후보 추천 의원회에서 박범계 장관이 예고했듯이 박범계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 이걸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총장 후보를 추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총장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 이거를 상당히 열어둔 개념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총장 후보로 추천되고 나서 검찰이 기소하는 데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게 일반적인 기류입니다. 다음 총장이 될지 모르는데 검찰총장이 될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총장 후보 추천 의원회가 열리는 29일 전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결론을 가부간에 내주면 그러면 뭐 서로가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시간 싸움이 되는 것이다. 근데 29일 전에 만약에 연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기소 기소 이렇게 결정되면 조남관 총장 대행은 부담 없죠. 부담 없이 기소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불기소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기소하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공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조남관 총장 대행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전격적으로 받았는데 거기서 만약에 기소하지 말라. 수사 중단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면 조남관 총장 대행으로서는 아마 기소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처럼 그렇게 결기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소하기 어려울 거로 저는 보입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글쎄요. 제가 보건대는 그 외압 혐의는 너무나 분명해 보여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과연 불기소로 나올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예측대로 기소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정말 조남관 대행은 좋은 거죠. 본인들의 생각과 저는 일치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깔끔하게 부담 정리하고 그럼 기소하기로 된 상태에서 29일 총장추천위원회가 열리면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과연 검찰이 기소하기로 확정을 한 그런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 거기서 3, 4배수를 뽑는다는 거거든요. 뽑아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한테 추천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한테 제청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3, 4배수에 검찰이 기소하기로 한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건 굉장한 정무적 판단이어야 됩니다. 제가 해외토픽감이라고 그랬죠. 법무부 장관 지금 폭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죠. 법무부 차관 운전자 폭행 혐의로 지금 재판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다음에 검찰총장까지 만약에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을 검찰총장을 한다? 해외토픽감이죠. 그런 정치적 부담을 과연 질 수 있을까? 저는 미지수인데 그거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막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미지수로 남겨놓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워낙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29일 이후에 수사심의회를 연다 그러면 29일 날 아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후보로 추천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검찰은 부담을 지죠. 물론 거기에서 총장후보로 추천이 되든 총장이 되든 말든 여하튼 검찰은 법에 따라서 기소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면 딱 좋은데 우리 검찰이 꼭 그렇게만 해왔던 것은 아니죠. 아마 총장후보로 추천돼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임명해버릴걸요. 그렇게 된 뒤에 검찰이 그래도 기소한다 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검찰이 이렇게 되면 바로 임명해버리면 그때는 조남관 총장 대행은 총장이 아닙니다. 이제 대행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이성윤 검찰총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심의위원회가 29일 전이냐 후냐 근데 전이 유력한데 29일 후일 경우는 또 총장후보 임명 전이냐 후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아마 이성윤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 그건 없다고 보고요. 지금은 총장후보로 추천된 상태 이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이냐 어떨 것이냐 하는 그 하루이틀 사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시간싸움인데 이 시간싸움의 승자는 역시 조남관 총장 대행이 결정하는 데 달려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 조남관 총장 대행이 29일 이전에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아마 그렇게 결론을 내서 이 모든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법조계 이런 전문가들이 수원지검 형사 3부가 조사한 결과를 놓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성윤 서울중앙기검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는 것 이것도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예측한데 그거는 아마 기소로 때로는 구속하라 구속기소하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성윤 서울중앙기검장이 시간 벌기 싸움에서 완패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충수가 되는 이런 모양새가 될 텐데 글쎄요.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거야 이제 조남관 총장 대행이 심의위원회를 며칠날 여느냐 이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싸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